강진군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 양식 어업인 구제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강진군은 전복 피해 양식 어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 80억 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해 전복 우량 종묘와 재해방 그물망 설치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